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한번 이 컨텐츠를 왜 했는지 한번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도덕교과서에는요. 효도에 대해서만 교육이 있어요. 효도에 대해서만 교육이 있지 좀 그런 양육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도덕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우리는 그 사회교과를 선택한 사람들의 윤리라는 과목을 또 심화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도덕 측에서도 사실 그 사상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냐 고등학교의 도덕 수업도 윤리 선생님이 하거든요 보통 윤리 선생님이 하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도덕이라는 과목보다는 윤리라는 약간 그런 사상 쪽으로 조금 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도덕이 굉장히 그냥 바른 생활 얘기예요.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에요. 도덕이. 그런데 그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되면요 이 도덕 교과서가요 이게 약간 그게 돼요. 사상서가 돼. 사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런 고등학교 때요. 이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이 통합이 돼 있잖아요. 지금 남자도 남자도 가정수업을 듣기 때문에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이 이제 그 통합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남고 같은 경우는 그 이과나 이과과정 중에서 혹시 뭐 고3 때 공업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반이 있어요. 공학과정반은 공학과정반은 보통 공업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뭐 공대 갈 사람들이 진학하는 반은 공업기술을 막 배우기도 하는데 음 그렇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그런 공업기술이라는 그 수업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게 있지 공업기술이라는 수업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조금씩 좀 연계된 수업이 있는데 사실 고3 때 우리나라의 고3 교육은요 그냥 오로지 입시해요. 그러니까 입시하고 연관이 안 되는 교육을 안 시켜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갈 수도 있어. 응. 대학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제 사실 직업탐구 영역 과목 중에서 인간발달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공식적인 제가 단어를 다 모르니까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이 사실 그 기본적인 교양 수업 중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시험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과목을요. 결국 이 가정 가정이라는 과목을 고3 때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3 때 왜 이 가정이라는 교육을 계속 이어가야 되냐면요. 고3 때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대학 가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음 대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이런 거 평생교육기관 이런 거 찾아서 다닌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가르치라는 거지.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고등학교의 성교육을요. 사실 이제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요. 사실 이게 그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결혼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는 뭐냐 만 18세가 돼야지 선거권이 그 투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 20세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 그 부모의 그 동의 없이도 부모 동의 없이도 그 부모 동의 없어도 만 20세부터는 그런 자유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부모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만 20세가 되면 법적으로 자유로운 결혼 선택이 가능하게 되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이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성교육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등학교의 성교육은요. 단순히 남자하고 여자가 그런 그 육체적인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거는 이미 애들은 알 거 다 안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다 아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래 아기가 생겨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그 낳아서 길러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 아기를 낳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물론 나중에 정상적으로 뭐 성인이 돼서 낳더라도 그때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라도 이거를 그 약간 그 뭐냐 졸업하기 전에 이수해야 될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봉사 뭐 이런 것처럼 봉사활동 점수 채우는 거 요즘 뭐 딱히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면요. 이런 거를 그 졸업하기 전에 꼭 교육을 시키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실 굳이 이거를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요. 수능 끝나고 막 외부 강사들 초청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들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가 고3하고 중3들을 수능 끝나고 외부 강사들 초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그럴 시간에 그 초청하는 강사들 중에서 성교육 강사들이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교육 강사들도 사실 이런 자녀 교육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영조에 대한 얘기에서 영조하고 사도세자 관련 얘기에서 그냥 사도세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뒤죄에 갇혀 죽었다. 보통 위인전은 이렇게만 나와요. 흑역사 삭제시켜요. 위인전은. 위인전에서요. 아마 되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신사임당이 신사임당이 신사임당의 그 집안이 신사임당이 엄마가 연령화된 그런 사연을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신사임당의 그 집안은 대대로 외가 쪽 집안이 오히려 더 그 집안이 더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그 신진사도 신명화 진사도 그래서 그 뭐냐 처갓집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거고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사임당 내 집안은 외가 집이 잘 살았어요. 뭐 어쨌든 뭐 그랬던 집안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긍정적인 사례만 컨텐츠로 다룰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 항상 이제 그 긍정적인 사례만 그 컨텐츠로 다룰 수는 없는 뭐 그런 일이고 그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간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엄마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거 못해봤으니까 내 애들은 이런 거 시켜줘야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해서 뭐예요? 자기 삶이 아닌데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하고 싶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줘야 돼 그게 효도라고 배웠어 우리 어릴 때 도덕교과서에서는 근데 그게 엄마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삶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영조의 영조가 수식이 이해는 돼. 영조하고 그 사도세자를 낳은 그 영빈 그 후궁도요 둘 다 40대일 때 나왔어요. 둘 다 40대일 때 사도세자를 낳아서 당시 조선의 군주들이 50대 이상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군왕의 길에 대한 군왕의 길 왕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조금이라도 일찍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너무 조기 교육을 시킨 거야. 아니 태어난 지 100일 만에 100일도 안 돼서 젖먹이인 애를 생무하고 떼어놔요. 중전에 양아들로 입적시킨다면서 그리고 두 살짜리한테 천자문을 가르쳐요. 그게 말이나 돼? 무슨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미적분 가르치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사도세자 결국 우울증 증세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고요. 그래. 요즘 세대가 그래. 요즘 연애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물론 요즘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약간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컸어. 하면서 약간 그 거의 응? 내가 응? 내가 엄마 좋으라고 이러는 거니?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지? 하면서 혼내는 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혼내는 거를 합리화시키는데 근데 이게요. 훈육하고 학대는 달라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거를 알려주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좋은 훈육이 될 수가 있고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고 크면 또 자기가 애를 낳아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맞아가면서 컸어 하면서 그런 보상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생겨서 낳기만 한다고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사랑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핏줄상으로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학대가 심하다고 하면요. 요즘은 법적으로 양육권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기는 해. 지금도 가정폭력 때문에 뭔가 경찰이 출동을 하면요. 가정 내부의 일과 관련됐다고 하면요. 경찰들이 또 분명히 이거 범죄 행위인데 폭력 행위인데 머스카드 하면서 막 갈 때가 있어. 그냥 그리고 이제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 이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엄친아가 뭐든지 다 잘났어. 엄마 친구 아들은 미치겠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른데 흔히 옛날에는 막 사랑의 매라는 그 흔히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있었고 1990년대 후반에 학교에서는요 진짜 말 그대로요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아예 문방구에서요 사랑의 매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 학부모들이 그 교권의 그 그 뭐냐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 이런 거를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폭력을 통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모교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솔직히 과거에 그래 이런 선생님하고 좋은 추억도 있었지 하지만 항상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체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목요 때 선생님을 몇 번 뵌 적은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뵙지 않았어요. 학교가 아니고 딴 곳에서 뵀어요. 항상 좀 몰라 나중에 좀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어디선가 또 뵙게 되면 좀 뭐냐 나한테 술이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뭐냐 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뭐 각종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대하는 방법은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녀를 낳을 경우 이게 세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더라도요. 이런 게 막 대물림 될 것 같아가지고 출산하기가 무서워서 출산을 안 하겠다는 부부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키우기도 힘들겠지만 왠지 나도 키우다가 애를 때릴 것 같아. 그게 무서워서 안 낳는 부부들도 있어요. 물론 자녀 훈육권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겠지만 그 훈육이 잘못된 방법이면 이거를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이게 약해요.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 원래 유교에서는요. 그 뭐냐 아랫사람이 무조건 예의 있게 대 그 뭐냐 예의범죄를 갖춰야 된다가 아니고요. 윗사람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한국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고 나이가 어느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게 의무 방어전 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1세기로 들어와서 딩크족이 생겼어요. 이 딩크족이 그거예요. 자녀를 뒷바라지 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뒷바라지 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 결혼을 하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됐지. 약간 이런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제도적으로 확립을 할 틈이 없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베이비부머 시대였죠.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경제개발 새마을운동이 있었죠. 1980년대 민주화 투쟁했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OECD도 가입하고 약간 그런 선진국처럼 되려고 했더니 IMF가 왔죠. 그리고 21세기 되니까 이제 21세기부터는 IMF 때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우선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식보다 그냥 경제적인 수준만 우선시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쵸. 자신이 만족하지 못했던 관여 과거를 충족시키려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시키려고 억압하다가 자녀 우울증 걸려요. 그런 그 양육에 대한 교육을 아니 공식적인 교육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배워야죠. 가족 상담이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특정한 장례를 강요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한 사람들이 약간 강요할 위험성이 커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지 버나드 쇼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마 작가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모는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자식을 위해 이 직업에 적성검사가 행해진 적은 결코 없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자식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 사랑해서 그 뭐냐 서로의 그 뭐냐 서로의 그 생식기관이 합체를 하게 되면 내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기가 서로 타이밍이 맞으면 타이밍이 타이밍이 맞으면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 자식이 자식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자식 키워야 되잖아. 응 그런다고 해서 낙태를 해요?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이 됐지만 저는 성당을 다니고 그리고 태아도 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낙태를 하는 그 하나의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럼 낙태를 하겠어요? 안되지? 그럼 키워야 돼요. 근데 막상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안되는 부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뭐 학원 보낼 돈 없어. 좋은 거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럴 돈 없어. 근데 이제 요즘은 최소한의 약간 정부의 지원금이라도 나오긴 하지만 물론 그걸로도 택도 없겠지만 그걸로도 택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사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제가 현재 심리상태라고만 써놨죠. 제가 할 얘기가 좀 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길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죠 정말 나를 정말 내 모든 거를 다 믿어주고 좋아줄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볼까 결혼할까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고 내가 뭐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여자를 안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 뭐냐 그 일대일로 만나는 여자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면 여자 사람친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그런 되게 뭐냐 친하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사귀는 건 아니야. 그게 여사친이지. 여사친은 만나야 나. 여사친은 만나고 물론 그 사람하고 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결혼할 사람이 생기게 되면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그만둘 계획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내 계획을 밝혀요. 아마 방송에서도 출연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냐 하여간 그렇죠. 결혼할 때 되면 출연시키는 사람 있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들어와서 뭐냐 윤댕님하고 대도님이 아들을 공개하고 사실 한나님도 딸 공개했잖아요. 한나님도 딸 공개했고 어쨌든 뭐 아 그리고 한나님은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대요. 이제 윤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이제 원래 그 전남편 사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윤댕님은 또 그냥 건우는 또 대도님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하여간 그런데 그 사실 제가 음 이거 좀 심리상태라고만 해놓은 이유는요 나도 이제 어릴 때 나는 동생하고도 엄청나게 비교를 당했어요. 동생은 결국 서울대를 갔거든요. 동생은 서울대를 나왔고 지금 결혼도 했어요. 동생은 이미 결혼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운빨이 좋아가지고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어. 그러면서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걸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그랬더니 올해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하여간 이거를 나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맞고 살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맞고 살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계속 압박을 당했어요. 말로 계속 압박을 당하고 지금도 지금도 뭐냐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참 몰라 내가 돈만 많이 벌었으면 아마 당장 아마 나는 따로 나갔을 거예요. 결혼을 안 했더라도 돈만 많았으면 바로 그냥 따로 나갔지 나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20대 30대가 약간 그런 그게 걸쳐 있어요. 요즘 요즘의 20대 30대 세대는요. 어릴 때 옛날 시기 가정교육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PTSD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나도 나도 결국 고3 때 우울증이 와버렸고 나 상담도 받은 적 있고 상담도 받은 적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사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상담 받는 것도 돈 깨져요. 상담 받는 것도 돈이야. 사실 돈 때문에 상담 안 받는 거지 지금은 하여간 지금 내 심리상태가 몰라 그나마 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치료를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니니까 그냥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 나 우울증 테스트 해보면요 우울증 테스트 한번 어떻게 해볼까 우울증 테스트 해보면요 진짜 나는요 나는 우울증 테스트를 하는 걸요 그때 처음 해봤어요 군대에서 처음 해봤어요 우울증 자가진단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이걸로 들어가나 한번 해볼게요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지금 내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가진단 시작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증상에 따라 다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이 있진 않다 최근 일주일이 느꼈던 감정에 질문이 있고 생각나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도 괴롭고 귀찮다 요즘은 이거는 조금 나아요 요즘은 대부분이 아니고 자주 귀찮아 다음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저 요즘 식사량 줄었어요 나 요즘 식사량 줄었고 그리고 누가 도와주더라도 기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실 네 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연애하기가 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연애하기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나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좀 어떻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내가 계속 뭔가 위로가 안되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계속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연애를 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근데 이거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정신 집중하기가 어렵다 아 근데 저 좀 산만하긴 해요 저 멀티작업 이런 거 잘해요 우울했다 저 자주 그래요 그리고 저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가 느껴진 게 아니고 저는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느꼈다 가끔 내 인생이 실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 있었죠 지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지 저 잠 제대로 못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하면 계속 두려워요 말수가 줄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을 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저 외로워요 몸도 마음도 다 외로워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큰 불만 많지 눈물이 나오진 않는데 나 요즘 울적할 때 많아요 울적할 때 많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저 최근에 느껴요 저 최근에 최근에 많이 힘들었어 도무지 뭘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 저 가끔 저 콘텐츠 밀리는 거 좀 많아요 요즘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악플 때문도 좀 커요 자 그럼 결과 한번 볼게요 셋 둘 하나 펌프 하면요 네 맞아요 43점 나 43점이에요 나 예전에는 30몇 점이었는데 지금 또 40몇 점으로 늘어났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척도평가표 아 여기 여기 그냥 그 그게 나와있네 어쨌든 저 군대에서 이거 우울증 진단 테스트 하면요 항상 그랬어요 우울증 진단 테스트 하면요 저는 군대에서 항상 항상 뭐 보통 아무리 제일 낮았던 점수가 35점이었고요 심각한 우울 상태다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 소대장이 그랬어 맨날 나오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빨간색 좀 그만 나오라고 하다가 뭐냐 나 병장 달고서도 하기는 했는데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2010년 7월을 전역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6월에는요 소대장이 나보고 한 말이 야 승훈이 너는 다음 달에 전역이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 오죽하면 나보고 하지 말래 이제 저녁 한 달 남았으니까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근데 저는 이런 상태가 지금 십몇 년째 이래요 십몇 년째 계속 난 내 인생의 반응 거의 이런 상태로 살아온 거야 이런 심리 상태로 이런 심리 상태로 여태까지 참 버틴 것도 용해요 이렇게 버틴 것도 용하고 어차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울하다고 해서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나 아직 안 죽어요 나 아직 안 죽을 거고 나는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살 거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난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그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나는 지금은 그냥 걔네들이 진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터져서 뭔가 그냥 빨리 죽기를 바란 적도 있어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근데 지금도 세상 살면서요 만난 사람들 중에서 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는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럼 불행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연애를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애하기가 무섭고 연애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왠지 내 부인이 될 사람한테도 완전히 그거를 그냥 화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상태에서는 화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애한테 대물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몰라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커왔다가 나중에 이제 뭐 세상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다른 치유를 다른 방법으로 뭐 이런저런 치유를 받아서 그래서 그래서 더 애한테 더 뭐냐 애를 더 아껴주고 더 잘 키우는 사례도 있어요 분명히 더 잘 키운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물론 내 이런 상황을 받아줄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전에 연애부터나 해야지 결국 결론은 내 상태는 결론은 솔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이 컨텐츠를 ppt를 작업하면서 중간에 계속 막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 제작을 중간에 막 멈추고 쉬고 막 사실 엊그제도 사실 제가 지난밤에도 갑자기 막 그런 이상형 월드컵 갑자기 하고 막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것 때문에도 있어요 제가 좀 좀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현타가 와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겨우겨우 준비를 한 거고요 이거를 아마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는 제가 무편집으로 올릴 거고 음 본 채널에는 이거를 요약을 해서 올릴 거긴 한데 아마 요약을 해도 아마 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고자 오늘 이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살짝 갈 거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오늘 좀 사실 이거보다 얘기를 더 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막 방송진이 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 각을 못 만들 수도 있나? 사실 울어야지 더 레전드가 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